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대미닛 근현대사편 이번 시간은 사회적 민족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스터디카페에 와서 안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촬영하려고 작정하고 와있습니다 옆에 누굴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자다가 불려온 잠만 보입니다 정말 잠자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사도 했고 이제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사회적 민족운동 바로 사회주의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 노동자 농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급해방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 지주자본가 계급인데 실력양성을 추구했던 민족주의 내에서 1920년대의 문화통치에 넘어가는 세력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일본의 통치에 넘어간다 뭐라고 하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 최남성 같은 인물이 되겠고요 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세력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족주의 내에서 이렇게 분화가 나타나게 된 게 1920년대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민족주의 내에서 바로 우경화되었다는 것은 기득권 쪽으로 같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친화되었다는 말이 우경화되었다는 말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좌경화되었다는 것은 민족해방을 추구하기보다는 노동자 농민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바로 계급적 성격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적색노조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B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회주의 C라고 한다면 그 B와 C 세력들이 민족해방을 위해서 손잡는 것 이걸 바로 민족유일당운동이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부문별 이렇게 여러 사회운동들을 살펴볼 텐데 여성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성운동에는 조선여성동우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단체도 있는데 바로 근우회가 매우 중요하죠 근우회는 B뿌러스 C의 성격을 띕니다 그래서 근우회가 어떤 단체의 자매단체였던 거 기억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유일당 최대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바로 어떤 단체의 자매단체인가요?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그렇죠? 신간회의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신간회와 연도가 같습니다 1927년부터 1931년까지 B뿌러스 C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도 했지만 바로 민족유일당운동의 모습도 띄고 있다는 것 근우회 꼭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운동 살펴볼게요 청년운동도 마찬가지로 B뿌러스 C의 성격을 띄는 단체 조선청년총동맹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화요의 복풍의 서울 청년회 이 세력들은 어떤 성격을 좀 반영하고 있나요? 바로? 바로 사회주의 계급해방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1920년대의 학생들은 사회주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특히 근데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이 단체가 바로 어떤 운동을 주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60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60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것 예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소년운동이 있습니다 자 소년운동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했죠 천두교 소년의 중심으로 소년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조선소년연합회로 발전했었고 어린이날 색동회 이러한 노력들은 소년들의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반발인데 이 백정이 뭐하는 사람인지 혹시 기억날까요? 백정 그 고기 잡는 그렇죠 도산업을 담당하는 그 백정 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했던 그런 차별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일제강점기 때의 위치였습니다 일반 농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이 있었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차별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 때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 너무하네요 거적대기로 그냥 사람 말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그런 집단이 바로 백정들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주지방 중심으로 조선형평사가 만들어져서 형평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형평운동은 나중에 민족해방운동의 성격도 띄고 있었고 그리고 신간회의 지원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자 이 조선형평사가 2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쭉 지속됐기 때문에 신간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암기법이 좀 있었는데 진주햄 아시죠? 네 진주햄 그렇죠 23살짜리가 진주햄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암이 걸렸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 이거 그때 논란이 있으실 것 같다 그러시면서 네 진주햄 23만원으로 바꾸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23세는 좀 문제가 있을 거야 해서 네 23세 햄먹고 바람하면 고소 들어올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거 기억하시고 아 그런 세부적인 거를 적어놨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자 23세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만원짜리 진주햄을 먹고 암이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암태도 투작쟁이도 1923년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노동쟁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노동쟁이는 먼저 1920년대는 합법적 성격을 띄워서 경제투쟁을 많이 했었죠 전국규모의 조선 노동총동맹이 있었습니다 그 전신들도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1929년에 원산총파업이 아주 규모가 컸었죠 그렇죠 특히 원산총파업은 전 세계적인 바로 이 총파업에 대한 지지선언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일본 간부가 바로 조선인을 구타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원산 지역에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었긴 했는데 그들을 다 해고시켜버렸던 그런 원산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암기법이 혹시 있었나요 아이고 아파 원산총파업 일본 간부가 때릴 때 아이고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29년이니까 아이고는 3.1운동이죠 1969년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띠는 그래서 항일조직화 되는 모습입니다 적색혁명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항일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적색혁명적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하조직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노동자기는 또 1930년대 후반 40년대 일본의 대탄압으로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 잠깐 경성고무공장의 아사동맹이라는 것도 1923년에 있었던 자 이 사건으로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 소작자기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소작자기는 1920년대에는 일본이 산미 증식계획을 추진했던 시기였죠 예 그물업 때의 소작농들의 열악한 그런 현실이 너무나 강화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 소작농들이 어디에 고용됐냐면 바로 동양처지주식회사라던가 불이응업주식회사라던가 이런 데에 고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저항 소작쟁이가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자작농들도 참여했다 자작농들의 삶도 매우 열악했으니까요 자 1923년에 이건 성공했던 케이스였죠 자 무슨 소작쟁이였습니까 안테도 소작쟁이였 예 맞습니다 성공했던 안테도 작쟁이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23년으로요 연도도 많이 나오니까요 꼭 좀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30년대로 가면은 또 토지는 농민에게로 식민지 지주의 철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경제 투쟁이 아니라 바로 항일적 성격을 띠는 거죠 토지는 농민에게로 이 말은 바로 이 토지 자 바로 지주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건데 그 친일 지주는 이 땅에서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항일적 성격을 띠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천산림조합 시행령 반대운동은 1930년에 또 일어났었고요 자 또 30년대 초반에 농촌진흥운동 자 이 농촌진흥운동은요 자 이 농민들의 소작쟁이가 너무나 많이 전개되니까 이 농민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을 30년대 초반에 진행하였다 그렇게 회유했지만 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또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회적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 기출은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력양성운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20년대에 전개됩니다 자 이때 민족주의자들은 특별히 뭐 타협적 민족주의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관계없이 모든 민족주의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실력양성운동은 이건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년대에 물산장애운동도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자본침투가 1920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회사령 폐지가 매우 중요하죠 일본이 회사령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바로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자 또 관세가 폐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완전히 폐지된 건 23년이었습니다 일본의 물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의 일본의 물건은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싸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산품을 사용하지 않겠죠 일본의 상품이 한반도를 다 잠식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20년대 초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깨어져 있는 개몽적 성격을 띠는 바로 민족주의자 자 그들은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바로 물산장애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주로 확산되었을 때 특히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조만식 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백성들은 소비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참여했다는 얘기죠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량이 딸리니까 국산품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본가들이 또 일본에 타협하는 친화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물산장애운동 가격이 오르니까 더 이상 우리 국산품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물산장애운동은 자본가를 위한 이기적인 운동이다라고 비판했던 세력들이 바로 누굴까요? 사회주의자 계급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물산장애운동을 비판했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바로 실력양성운동, 물산장애운동 이렇게 실패했었고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시기는 같습니다 20년대 초반으로요 자 일본은 대학 설립을 약속했었고 그리고 대학 설립을 추진했던 단체의 조선교육회가 있었는데 조선교육회만으로는 대학 설립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통하여서 대학을 만들고자 했던 그 운동이 전개된 거죠 바로 서울에서 이상제가 주도했는데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란 단체 만들어졌고요 1인당 1원씩 천만원 모금운동 특히 모금운동이 전개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재해가 있었고 또 모금이 실패함에 따라 결국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자발적으로 대학을 만들려는 그 흐름을 끊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성제대는 우리 밀립대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일본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년대 후반 30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첫 시간에 먼저 출제 포인트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끝날 무렵에 출제 포인트를 우리 기출선제와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1920년대 초반에 전개가 되었던 물산장애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다 실패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본한테 절대 실력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건 어떨까 라는 타협노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자치론 참정권론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와 채린이었고 자 이광수 채린 이들이 바로 연정애라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였었습니다 특히 이광수는 자 민족개조론 민족적 경륜 이런 글들을 통해서 바로 이 자치론 참정권을 이제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나 이런 타협노선으로 가지 않고 바로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실력양성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따져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물산장애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소수 계급을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민중 속으로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었고 당시 문맹률이 90% 이상 되는 것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90% 이상 되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바로 문맹퇴치운동인데요 문맹퇴치운동을 주도했던 바로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사들이었습니다 네 신문사들의 아주 큰 역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가 문자보급 운동을 펼쳐서 한글 원보를 만들었고요 동아일보는 이런 문맹퇴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위생도 개선하고 자 그리고 뭐 여러 미신도 타파하고 이런 등등의 생활개선운동도 같이 펼쳤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글강습회를 또 조선어학회가 열었기도 했고 또 신문이라고 하는 분이 상록수라고 하는 분하르도운동을 반영했던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이 어느 신문에 게재됐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그쵸 연결되죠? 이광세의 흙도 확인할 수 있고 야학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또 농민들한테 이렇게 글씨를 알려주고 있다 글자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구호 기억날까요? 아는 것이입니다 배워야 산다 자 무슨 운동입니까?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입니다 네 좋습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함께 자 어떤 성격을 띠죠? 동아일보의 분하르도운동입니다 네 좋습니다 허나 이런 실력양성운동도 일본은 30년대 중반이 되면 대탄압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력양성운동까지 봤고요 자 우리 기출선지 확인하는 시간이죠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형평운동과 관련된 게 출제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선지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1923년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신분해방운동 조직인 조선형평사가 경남 진주에서 창립되었다 형평운동은 민족해방운동 성격까지 내포하였다 네 괜찮죠? 아주 좋은 선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 총파업이도 출제 포인트가 많습니다 연도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29년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의 계기로 총파업을 일으켰다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노동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쟁이었다 네 알겠죠? 영원산 총파업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실력양성운동에서는요 자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물산장려운동의 특징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조만식 등에 의해 조선 물산장려혈과 조직되어 1920년대 초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네 조만식 주도에서 평양에서 시작됐던 물산장려운동 전국적 확산 그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맹퇴치운동에서는 특히 분하로드 운동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할텐데요 읽어주실까요? 동아일보는 문맹퇴치와 미진타파를 목적으로 농촌개몽운동의 일환인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